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10대 후반에 장날마다 김구어 팔던 장돌뱅이 따라다니던 보잘것없는 애였어요. 월세 2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살았었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그걸 했거든요. 한 푼이라도 벌며 돈 벌려고 따라다니다. 아줌마가 돌아가신 후로 속식 제공하는 허름한 식당에서 일을 했답니다. 제가 실은 시설에서 자라 부모는 물론이고 아는 친척 또 하나 없는 혈혈단신이라 시설에서 나와 빌빌거리다 그 식당에서 일하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어머니의 형제가 있는데도 딱히 저와 다를 게 없던 불쌍한 사람이었답니다. 사연 연인님들께 우리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되는데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 들으면 참 딱하고 짠해요. 실제로 저도 이 남편 가족들에게 참 많은 소름을 당했는데 사실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는 가족이나 미명으로 엮인 전생의 악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고방식으로 남편과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심지어 저도 결과가 이럴 줄 모르고 찜찜한 마음에 한 제 행동이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만들 줄 몰랐네요. 그러나 결국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들이 머리 굴리고 함정파도 결국 선한 사람들에게 착한 끝이 있다는 말을 실감하고요. 아무튼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저하고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았습니다. 왜 사람이 가족이 있거나 힘들 때 의지할 언덕이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자신감 있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꼭 생전 와본 적 없는 곳에 혼자 떨어진 사람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는데 시설에서 나와 장돌뱅이 생활을 짧은 아마 굵게 한 데다 이후로 이 식당에서 줄곧 일했던 제가 나름 짬밥이 생겨서 서비스 밥이나 반찬 내어줄 정도는 돼서 잘 챙겨주었답니다. 고아인 제게 동정심을 유발할 정도이니 말 다했지요. 그래서 지금도 씩씩한 저에 비해 남편은 아직 뱃속에서 나오는 희마리가 없다고 늘 저를 옆에 끼고 다니는데 저야 좋지요. 아무튼 가족이란 없던 제가 언감생심 흑심을 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가족이 없나 보다. 잘하면 외로운 사람끼리 가정 읽을 수도 있겠다 하고요. 남편은 비록 찌질한 행색이었지만 사람이 순하고 나쁜 짓은 절대 안 할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 말고도 사장님 혹은 다른 손님도 아는 척하고 챙겨주실 정도로 하는 행동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지 참 이쁘고 다소곳하고 없이 산다고 거친 언사로 함부로 구는 남자들하고 아예 달랐거든요. 물론 남편은 쉬운 남자가 아니었답니다. 어찌나 낯을 가리고 의심이 많던지요. 제가 서비스로 주는 공깃밥이나 잡채 다른 테이블에 담아주고 남은 요리 같은 거 내주면 화들짝 놀라며 안 시켰는데요 했답니다. 장장 3년을요. 그 모습이 어린애 같아 귀여우면서도 주눅들어 모여 짜냈는데 남편은 음식을 또 개걸스럽게 먹지도 않았어요. 늘 꼭꼭 씹으며 레스토랑에서 먹듯이 여유롭게 먹었는데 이 모습이 또 썩 괜찮아 보였거든요. 나중에 조금 친해지고 혼자도 아닌 멀쩡한 어머니와 형까지 있다는 사람이 유일하게 안심하고 먹는 한 끼라는 말에 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꼬치꼬치 붙지는 않았지만 심정이 헤아려졌고 더더욱 마음이 갔답니다. 신랑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애초에 핏덩이 때 버림받아 시설에서 자란 저처럼 이 사람은 가족 안에서 버림받아 외롭게 자란 거죠. 놀랍게도 남편은 유복자였답니다. 보통 유복자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선물로 생각하고 애지중지하잖아요. 태어나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자랄 동안 서름당하는 안쓰러운 존재로 딱하게 여기고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뭐에 씌였나 뱃속에 든 아이가 재수없어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 인생 꼬였죠. 오죽하면 당시 4살이던 형에게 젖 물리면서 이 사람은 궁기고서 우는 소리 들으며 쌤통이다 이랬대요. 저도 부모적 모르고 자란 사람이지만 이야기만 듣고도 울컥하는데 본인은 오죽하겠어요. 매사에 주눅들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당연한데다. 자라면서 당연하게 당하는 차별에 적응됐던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유일하게 주는 선물이 우리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식당이 허름하지만 유독 쌌거든요. 그도 그럴게 우리 주인 할머니가 박복하셨어요. 저처럼 거진 고아나 다름없이 막 자라서 일자무식이었던 할머니는 열아홉의 아버지가 쌀 한간만이 받고 다리절은 40살 넘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셨다는데 결혼식 그런 거 없고 친정아버지가 데려다 주고 잘 살아라 한 게 끝이었죠. 할머니는 아이고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애비가 결국 내 인생 말아먹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남편이 다리절고 나이 많은 것이 흠으로 안 보일 만큼 엄청 좋았답니다. 살림살이를 안 꾸며서 그렇지 아예 가진 게 없었던 것은 아닌 남편은 공부도 가르쳐주고 생전 처음으로 남이 입던 옷도 아닌 이쁜 옷도 사입게 했답니다. 친정이랄 것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던 할머니가 정부치고 살만하니 돌아가셔서 문제죠. 그래 집하고 땅 가진 거 물려받아서 친정 식구 피해서 올라와 뒹구는데 중간에 남편이라고 둘을 만났는데 혼인신고는 안 해서 사별한 이력만 있지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돈 좀 번다 싶으면 헛짓하여 돈 날리는 남자 때문에 모아지지도 않고 지지고 벗고 난리치다가 나이 60에 칫덜며 갈라서고 차린 식당이 이겁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할머니가 저를 받아주신 것도 자기 모습을 보아서였겠죠. 저도 왠지 외롭고 사랑 한 번 받아본 적 없을 이 남자에게 정이 갔습니다. 그 집소는 딱히 반대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로 인정 안 하는 결혼을 하고 우리끼리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시모의 시집살이나 극성도 어느 정도 감당할 만은 했습니다. 어차피 내 엄마도 아니고 남편의 엄마라 잘 보일 생각도 없었고 내 남편을 사랑해준 것도 아닌 괄시했다는 시어머니라 저도 콩닥콩닥 할 말에 가며 억세게 나갔거든요. 이때 안절부절하면서도 절 보며 묘하게 미소짓던 남편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요. 야 너는 늙은 시어머니에 장가 안 간 씨 아주머니가 있으면 같이 살지는 못할 망정 아침 점심 저녁 들러서 밥 차려 먹이고 내가 뭐 할 것 없나 챙기겠다. 어쩜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코빼기를 안 비추냐? 누가 들으면 제가 발길 끓은 지 오랜 줄 알겠네요. 어제 저녁에 두 분 드시고 설거지통에 던져둔 빼빼 마른 밥그릇 씻고 가서 지금 점심때인데 열두 시간 못 봤다고 큰일 나나요? 이이나 저나 이뻐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찾으셔. 그리고 사람을 부려먹더라도 작작 하세요.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지. 맛난 거라도 사먹어라. 용돈은커녕 보자마자 돈돈돈 하시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장가가고도 용돈 주는 아들 귀한 줄 알기래? 여전히 그렇게 거짓 발석에 취급하면서 시어머니가 우겨대기만 하시면 며느리도 없는 겁니다. 저봐 저봐. 저거 저하고 똑같은 본데없는 것 데려와서 내 속을 회까닥 뒤집지. 무슨 악연일까 몰라. 지 애비 잡아먹더니 이젠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갑다. 희석아. 애미 죽는다. 재수씨. 아무리 눈에 뵈는 게 없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고아라고 해서 기대도 안 했지만 상상 초월로 막 나가네. 어른 앞에서 더구나 시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며느리도 없어? 그럴 거면 저거하고 갈라서던지 내가 얼마나 꼴 같지 않은 인생이면 저런 거 하고 사나. 눈 내리깔고 얌전히 구를 것이지. 얻다 대고 따박따박 대들어. 뭐? 용돈 주는 귀한 아들 좋아하네. 맞아요. 제가 부모가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못 배웠어요. 보통 아버지라면 얼굴 확 쥐어 뜯고 나와라. 엄마라면 밥풀 때 침 듬뿍 뱉어가지고 휘휘 저 티 안나게 내줘라. 하셨을 텐데. 그런 걸 가르쳐줄 친정부모가 없어서 이렇게 곱게 말로 대꾸를 하네요. 뭘 지 애비를 잡아먹어. 아닌 말로 마누라가 억세고 못나서 남편 잡아먹는 건 봤어도 뱃속에 든 애가 애비 해코지 했다는 얘기는 처음이네요. 눈이 있으면 봐요. 길막고 둘 중에 누가 사람 잡아먹게 생겼나. 지금이라도 물어볼까요 한 번? 와 이거 물건이네. 희덕이 저게 저 하나로는 모자라서 다른 악귀를 데려왔어. 와 엄마 내가 저거 명색이 제수씨인데 못 참고 때리면 안 되는 거지? 남자가 여자 펼 수는 없고 야 희덕이 너 이 자식 일로 와. 부부는 일심동체라는데 니가라도 대신 맞아. 왜 날 붙들고 그래 형. 어차피 제수씨 봐줄 만큼 착하지도 않으면서 악귀라고 하질 않나 대놓고 팬다고 하질 않나 사람 보고 물건이라니 영자 못된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배 아프다. 집에 가자. 저게 저게 못된 것하고 결혼하더니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네. 니 형이 괜한 니 처부 들고 시비 걸고 욕했냐? 희석이는 공명정대한 애야. 너처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애랑은 달라. 너야말로 나한테 저런 화상을 며느리라고 떠안긴 이유가 뭐야 대체. 엿 먹어봐라 이거냐? 본데가 없어도 너무 없어. 뭐 니가 그런 놈이니 끌린 모양이다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니가 하자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낳은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마음을 달래줘야지. 이건 어떻게 안팎으로 들쑤시냐? 어? 이쁜 구석들이 하나 없어. 내가 어머니 아들이었던 적은 있어요? 뱃속에 품고 있을 때부터 얘가 재수 없어서 남편 죽었구나 생각했다며요. 죽으라고 배 때리고 언덕에서 굴렀다는 소릴 내 눈 똑바로 보고 하셔놓고 효도받길 바랬어요? 게다가 나 나와서 이때까지 엄마 노릇한 적이나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부터 밥벌이 하라고 눈치 줘서 공병 죽고 다녔어요. 소풍 날마다 배 아프다고 거짓말 시켜서 한 번도 못 가게 하면서 형은 꼬박꼬박 김밥 싸서 보내고 나 5학년 때 옆집 아줌마가 김밥 싸서 가져다 주니까 그거 패대기 치면서 누굴 거지로 하냐고 화내고 저 잡들이 했잖아요. 내가 궁상 떨고 다니니까 동종 받는다고. 그거 내가 궁상 떨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니가 티나게 굴려서 그런 거지. 나요. 내 괄시하는 건 참아도 셋시까지 덩달아 취급받는 꼴은 못 보겠네요. 나도 어차피 어머니고 형이고 없는 고아나 다름없이 산 마당에 두 사람만 보면 숨통 트이고 편해요. 갑니다. 저 봐. 끼리끼리 만났어 아주. 그래. 그 허물어져 가는 식당 할머니 어머니로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라 바퀴벌레 같은 것들. 데리고 온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등신 같은 게 장가되니 지도 사람이랍시고 지저대질 않나. 그래 엄마 그냥 저거 버립시다. 아주 배렸네 배렀어. 에휴 재수가 없을라니까 아 저런 게 집에 둘이나 있으니 사업이 잘 되겠냐고. 엔장알. 제가 이런 시아주버니 말에 또 반격을 하려고 입을 달싹거리려는데 신랑이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잘난 척 드럽게 하는 저 시아주버니요. 백수입니다. 일은 체질에 안 맞고 대기업은 인재를 보는 눈이 없어서 매번 떨어졌다는데 저라도 안 뽑을 겁니다. 일단 인상이 드러워요.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기본 베이스인데 자기보다 낫거나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질투 섞인 눈빛이 그대로 드러나 추하고 자기보다 아리다 하는 사람을 보면 교만한 눈빛이 여실히 드러나요. 결국 365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건 재수 없다는 인상을 준단 말이죠. 게다가 공부도 드럽게 못해서 지방대학 가서 여자나 사귀고 돈 엄청 까먹었다고 들었는데 학점이 나왔겠습니까. 결국 대기업은 인재보는 눈이 없다. 저 말도 면접까지 가서 인상 때문에 커트된 게 아니라 서류에서 탈락하고 한 말이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형만 떠받드는 시어머니가 뭐든 해보라고 투자금을 자꾸 물어다 주는데 한 푼 두 푼 날려먹으며 투자자니 사업한다느니 하며 놀고 있답니다. 아무튼 저는 저와 만났을 때 콧받트리던 모질이에서 그래도 할 말 아는 신랑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여자는 남편이 가난해도 살고 힘 못 써도 살아요. 이렇게 나를 만나서 예전과 다르게 자신감 있게 변하는 모습만 봐도 멋져 보이고 내가 최소한 이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거든요. 한바탕 소동 이후로 시댁의 발길 끊는 동안 불안하기는커녕 속이 어찌나 편한지 모릅니다. 매일 불려가서 이쁘지도 않은 시모의 시아주버니 보며 은근히 스트레스 받던 저도 살이 올랐을 정도니 우리 남편은 어땠겠어요. 비록 시모가 하자 취급하지만 시모 등살에 기술고등학교로 가서 비교적 일찍 돈을 벌었던 남편은 이후로 국비 지원해주는 학원 다니고 배우며 따둔 전기 기술자 자격증도 많습니다. 지금은 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깔고 있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 전기 공사하고 싶다고 해요. 즉 미래에 대한 준비가 탄탄한 사람이죠. 저 역시 식당 다니며 늙어가는 할머니 돕고 있는데 최근 수양딸로 입적이 되어서 가게도 물려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나중에 두고 봅시다. 콩꼬물 요만큼도 없을 테니까 하며 나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내 우리가 아쉽고 자기가 하려니 자신 없어 손가락 빨던 두 사람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일생 괄시했던 우리 신랑한테 시어머니가 미안했다고 내가 사는 게 팍팍해서 미워할 누가 필요했는데 내가 못나서 그걸 너로 생각했던 모양이라며 우셨는데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그 울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애진작에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자식한테 그렇게 못합니다. 다 큰 아들 밥도 안 차려줘서 하루 한 끼 식당 전전하게 하는 게 무슨 어미라고 찔찔 짜는지 추하니까 그만 짜라는 험한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오히려 정답을 딱 짚으며 사과를 하니 거짓말 말아요. 하나도 안 미안하잖아. 결국 생활비 끊기니 아쉬운 소리하며 다독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그치지를 못하고 속아줬습니다. 그게 벌써 3년 전이네요. 말이 좋아 화해지 저는 시댁 식수니 신랑은 내놓은 동네 북으로 원상복귀한 역사적인 해네요. 사실 이때 할머니 아니 양어머니께 엄청 욕을 얻어 먹었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어쩌냐 핏줄인 거라며 마무리를 하셨으니 한국인은 이놈의 부모자식 며느리 타령만 안 하면 세계 재패하고도 남을 텐데 말입니다. 엔장알 너희는 그런 소릴 듣고도 다시 그 여자를 보고 싶어? 아무리 못되고 극성맞은 사람도 유복자는 과부된 마당에도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 이심전심 나는 생명으로 여기며 귀하게 여기던데 지 팔자 드센 걸 내 탓을 하고 일생 굴린 여편네 멋이 이쁘다고 연을 다시 있는데 그 형이란 놈도 너한테 막 물건이니 뭐니 했다지 않았어? 그러니 대놓고 편애하는 어미 품에서 지 동생은 어찌 되었겠어? 둘이서 합동으로 어린애를 누르고 짓누르고 막 그랬겠지 너 니 신랑 처음 봤을 때 기억 안 나냐? 니가 저 사람도 시설에서 자랐나봐요 할 정도였잖아 보나마나 거기서 귀 못 펴고 쭉을 대며 힘들었겠다고 서비스 반찬 막 퍼다 줘놓고는 아무튼 그 일은 나한테까지 신소리 짓거린 두 사람한테 이의가 들이받은 걸로 해결됐어요 나 이래봬도 사랑받는 여자잖아 지난 서른 발끈해서 줄줄 읊다가 내 각시까지 욕먹는 거 못 봐요 하고 데리고 나왔다니까 못 봐서 그래요 그때 엄청 박력 있었는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수오리고 들어오는데 받아줘야지 어떻게 해요 미우나 고우나 이 엄마의 형인데 나처럼 딱 잘라버리고 고아 아닌 고아 되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래 니 잘났다 무식하고 못됐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을 못 알아보고 헛소리 핑핑해서 죄송하구만요 에이 그러지 마요 엄마 나는 부모라고 얼굴도 모르고 자라다 지금 이렇게 좋은 엄마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신랑한테 부모 형제하고 잊어라라 그래요 내가 그런 애면 양엄마 언제 버릴지 알게 뭐야 안 그래요 천륜도 모른 척하는 애면 믿음과 신뢰 새로 이뤄진 엄마하고 내 관계도 못 믿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긴 내가 이렇게 파르르 그 집 식구 욕하긴 하지만 또 니가 지 신랑 식구들 나몰라라 하면 또 그렇긴 하다잉 참네 이래서 조상 귀신이 젤로 무섭다고 하는갑다 아무리 개첩한 짓을 해도 가족이라고 하면 따져 물어봤자 확률로 콱 누르고 적반하장으로 지롤링 떨고 말이지 그리고 희덕이 얘도 남잔데 가짜 엄마인 나하고는 잘 지내면서 지 엄마 모른 척하면 기분 안 좋을 것이다 안그냐 에이 그런 건 없어요 장모님 가짜 엄마라뇨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간다고 아버지 제사며 차례도 못 모셨다는 소리 들으니까 좀 기분이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 차례 모실 겸 찾아뵙자에요 게다가 어머니가 워낙에 동네방네 험담하고 다니는 분이라 괜히 장모님까지 구설수 오른다고 저쪽에서 사과한 이상 더 이상 트집 잡히지 말자네요 에고 불쌍한 것 우리 사우나 저것이다 어쩜 부모복이 이렇게 없는가 부모복이 왜 없어 이 나이에 무조건 우리 편인 이렇게 좋은 엄마가 생겼는데 요즘은 돈 많은 게 좋은 부모여 나처럼 허물어져가는 구멍가게 하는 양엄마 백명보다 번듯한 건물 가진 개차반 엄마가 더 좋은 거요 나보다도 세상 이치를 모르는구만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어야 맞아요 돈 앞에서는 가족도 가족이 아니더라구요 어릴 때부터 형 먹다 남은 것은 제가 먹는 바람에 형이 좋아하는 개도 못 키운다고 엄청 맞았는데 그러다 고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오는 날이면 새 옷 입히고 밥 먹는 숟가락에 생선 발라주셨거든요 본가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유복자라고 가끔 저 보러와서 잘 키우라고 목돈 던져주시고 갔거든요 그날 참 좋으면서도 무서웠어요 잠깐 호강하고 그분들 가시면 주제를 알라고 더 맞았어요 그렇게 지난 이야기를 꺼내든 남편 때문에 숙연해지며 그들이 어쨌든 돌아가신 아버님께 아들 며느리 된 도리하려고 찾아뵙기로 하고선 추석 며칠 전부터 가서 음식 장만하는데 뭔가 쎄했습니다 물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느낌이요 일단 갑자기 그 망나니 같은 시야 아주버니가 신랑에게 친한 척 치대는 것부터가 미심쩍은 게 준비하고 장보느라고 딱히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가 밥 사겠다고 한사코 신랑을 불러들여서 저 피곤하다고 밥을 배달시켜주는데 사업이 아주 잘된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 말을 못 믿겠는 게 늘 자랑스럽게 목에 차고 있던 한 양짜리 금 목걸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들 사주 보니까 금을 몸에 붙여야 사업이 번창하고 건강하다나 어쨌다나 신랑한테 돈 받아서 채우고 근 7, 8년을 몸에서 뗀 적이 없었다는 게 어디로 갔겠어요 팔아먹었다는 거죠 저는 이 못 믿을 두 사람이 아무리 치대도 넘어가지 않고 정신 똑바로 챙기며 자꾸 자구가라며 물고 늘어지는 시아주버니를 경계하며 신랑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 전 아침에 일찍 가서 차례상을 차리는데 시모와 아주버니 눈빛이 수상했습니다 마치 뭔가 함정을 파놓고 거기로 빠져라 빠져라 비는데 번번이 허탕친 사람이 악에 바친 느낌처럼 뭔가 절박하고 다급한 초조한 눈빛이었어요 갑자기 친하게 지내자고 치대는 것부터 쎄했던 제가 조용히 지켜보니 정작 차례상에는 관심도 없고 묘하게 신랑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어서 더욱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눈빛 주고받다가 안방으로 들어가길래 쥐새끼처럼 따라 붙어서 방문에 귀를 바짝 떼고 엿떨었어요 잘 들리지는 않는데 시아주버니가 이따가 저 자식 국에 넣으면 끝이야 아니 시어머니가 확실하지 뭐 심한걸 주워 죽어먹어서 그런가 아휴 명절 챙기러 온 사람한테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기야 이따가 눈치 봐서 내 거하고 형 거하고 바꿔 알게 뭐야 뭐 설사약이나 타겠지 설사약은 아닐 것 같아 아무튼 그게 무엇이건 나는 자기한테 이상한 거 먹일 생각 없거든 국이건 밥이건 어디에 뭐 타는 것만 보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내가 음식 조심하고 형이나 어머니가 주는 거 먹지마 그렇게 또 대놓고 묻지도 못하고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차례 모시겠다고 와서 무선 짓거린가 싶을 정도로 환멸스러운 꿍꿍이를 듣게 된 이상 저는 신랑이 말하는 설사약보다 더 독하고 무서운 것을 들이댈 거란 확신이 들더라고요 잔반 처리하는 동생 없애고 개 키우겠다고 독버섯 먹인 시아주버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일생 내내 미워하던 시모는 인간도에겐 틀린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든 저는 내 인생 유일한 가족인 남편을 위해 매의 눈으로 머리통 뒤에 눈이 달린 듯이 온 오감을 세우고 둘을 주시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고아로 자라 서러운 저는 죽어도 과부까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죽는다면 가족에게 사랑 한번 못 받아본 남편 대신 시아주버니나 시모가 죽어야죠 안 그래요? 이렇게 눈치 작전을 하며 차례가 끝나자 갑자기 시모가 아유 배고파하며 혼을 쏙 빼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촉이 왔습니다 저를 보고 너는 얼른 과일 빼고 너는 밥하고 국 퍼오라며 우리 부부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니 시아주버니한테 눈짓을 찡긋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과일을 정리하며 국을 푸는 바람에 얼른 먼저 보내고 시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 목 말고 제가 먹을 국을 퍼서 가지고 가니 시어머니 옆에 시아주버니 그리고 그 옆에 남편이 먼저 앉아 있었는데 신랑 표정을 보니 뭔가 벌어진 것처럼 얼굴이 벌건 겁니다 뭔가를 자기 몫에 국에 넣은 걸 본 것처럼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참 갈비찜 데워놓은 거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네 하고선 갈비찜 그릇을 가지고 가서 뜨거운 걸로 바꿔가지고 시아주버니와 남편 사이로 들어가 놓으며 제 몸으로 시아주버니 국 그릇을 가리며 반대쪽 손으로 바꿔치기를 했답니다 들길까 봐 등으로 식은땀이 났는데 다행히 남편이 자기 국을 미리 아래로 빼들고서 바꿔치기 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자기도 다시는 독버섯이니 설사약이니 먹고 싶진 않았던 게죠 그렇게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대충 목만 추기다시피 하고 집에 왔는데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전화를 했습니다 너 너 하더니 툭 끊는데 제가 남편과 시아주버니의 국 그릇을 바꿔서 결국 남편이 먹어야 할 국을 먹고 시아주버니가 탈이 난 게 틀림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모른 척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다음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으며 악을 쓰는데 여기서부터는 눈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홧김에 진실을 말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걸린 거죠 누구야 희덕이 너야 아님 너 대체 누가 희석이 국그릇 바꿔치기 했어 무슨 소리세요 국을 바꿔치기 하다뇨 아주버님은 또 왜요 그럼 어젯밤에 전화하신 게 아주버님 때문이었어요? 아니 한솥에서 끓인 국을 먹고 잘못되셨으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이상하시네 왜 아까부터 국 타령이세요? 그 국 먹고 잘못됐다는 확신이라도 있으세요? 그래 그게 원래 희덕이 저게 먹을 거였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먹는 차례상에 네 자리 내 자리 없이 그냥 대충 앉아서 먹었는데 의사도 원인 불명이라고 모르는 아주버님 증상이 콕 짚어서 이하고 국그릇 바꿔서 그렇게 됐다는 말이시잖아요 지금 뭐 탔어요? 이 먹을 것에? 어머니가 그걸 아시는 거 보면 공범인데 정확히 뭔지 모르는 거 보면 아주버님께서 가져오신 걸 이 국에 탔나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것밖에 이유가 없으니까는 잠깐만요 선생님 좀 만나뵤야겠어요 그렇게 주치의를 찾는데 온몸에 열 끓고 물집이 올라오고 머리카락까지 숭덩 빠져서 숭악해진 아주버님 때문에 전염병인 줄 알고 병원에 비상 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격리실에 갇혀서 검사한다고 피 빼가고 대소변 받아가고 원인이 뭔지를 알려고 부산한데 제가 슬쩍 의사에게 전염병은 아마 아닐 거라고 명절에 남편이 먹을 국에 뭘 탄 것을 아주버님이 드셨다고 이실직구를 했습니다 실은 제가 어제 둘이 하는 말 듣고 지피는 게 있어서 국을 바꿨는데 정말로 이럴 줄은 몰랐다고 하니 표정이 바뀌더니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저를 보며 혹시 남편이 생명보험 들었냐고 묻는데 없다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많이 우리야 말로 대판하고 영끝던 그 시기에 어머니가 집중적으로 들어둔 명절 휴일 상에는 두 배로 받는 거액의 보험이요 그 수익자는 어머니였고요 그 길로 경찰에 끌려간 어머니는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가 죽지는 않고 골탕만 먹이려고 그랬다고 말을 바꾸었는데 문제는 시아주버니가 남편에게 먹이려고 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뭐라고 가르쳐주긴 했는데 흘려들어서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래 아들 둘 중에 유복자 죽이는데 동조하고 보험고무로 큰아들 주려고 했던 시어머니는 유치장에서 질질 울다가 결국 풀려났는데 이미 그때는 시아주버니가 숨을 놓았을 때였답니다 처음에 방사능 물질을 의심했다는 의료진은 사후에 독버섯이란 걸 알아냈어요 붉은 사슴뿌버섯이라고 보통은 거의 죽을 정도로 고생하다가 살아난다는데 못 버티고 갔어요 동생 괴롭혀서 그 보험금으로 사업한답시고 설치더니 벌받은 거죠 결국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하시다가 경찰 출동 명령을 받고 겁이 나서 곧기 끊고 두문 분출하더니 집에 영 인기척이 없어서 문 따고 들어가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심장마비였덥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 지갑 한 함정에 죽고 그 죄값을 혼자 받으려니 심장이 못 버티고 멎은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심약한 양반이 어째 우리 신랑한테 거진 30년 세월 못되게 굴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두 사람의 재산은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집도 통장도 볼 것 없어서 몇 천이었지만 그 무능한 시아주머니가 막판에 투자금 몰빵한 곳이 대박이 났던 모양입니다 우리야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이라 뭔지도 모르고 이거 다 팔아주세요 하고 전문가라는 분께 맡겼는데 수수료 떼고 길다란 숫자가 통장에 찍히는 걸 보고 식겁을 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달갑지 않은 3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시아주머니가 당할 일을 내 남편이 당했을 거라 생각하면 괘씸하고 소름이 돋아서 내다 버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론 두 사람에게 끝끝내 듣지 못한 사과 대신이다 생각하며 꼭 쥐고 있으려고요 우리 두 부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대목 받고 간 두 사람이 뱉어낸 돈이잖아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지운다고 이 돈을 믿고 우리도 아이 만들려고요 우리가 못 받은 사랑만큼 아이에게 쏟으며 회복하는 게 저들에게 복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대체 혈육이며 가족이란 게 뭘까요 이 일을 당하고도 저는 얼마 전에 시아버님의 시모 시아주버니 차례상 차려올렸답니다 물론 저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신랑 생각해서요 다행히 우리 양어머니 정정하시고 펄펄하신데요 당신이 올라가면 저 두 인간 주리를 틀어주겠다고 하셔서 듣고 있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은 지금 남편과 제 가슴에 상처가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 가난에 쩌들어 살다가 자수성가에서 유치원 원장까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워낙 젊어서부터 일을 했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유치원 차리려면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처음에 전 고등학교 졸업만 한 상태이고 당시 옷을 싼 가격에 떼어와서 시장에서 넉살좋은 웃음과 표현으로 단골 손님들을 만들어가며 팔았는데 장사가 썩 잘되는 편이어서 그걸로 생활비도 다 책임지고 동생 학비며 용돈까지 다 책임지고도 돈이 남아섰어요 주변에선 워낙 제가 돈을 잘 벌어서 그 돈 다 어디다 쓰냐고 하며 질투도 부렸지만 제 사정을 다 듣고는 딱해 보였던지 한 마음으로 장사 잘되는 것에 대해 아무 언급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비록 가족들을 위해 돈을 많이 썼지만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떼주고도 저도 꽤 많이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 옷은 숙녀복 위주로 팔고 있었는데 제가 또 옷 고르는 솜씨가 기가 막혀서 당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디자인과 TV 아나운서들이 있는 예쁜 정장옷들도 많이 갖다 놔 주로 일하는 여자들이 많이 오고는 했습니다 단골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 제게 옷을 자주 사가던 여자 중에 저랑 엇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있어서 오다가다 언니 동생하며 말 섞으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5살 정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당시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르는 옷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의 옷보다는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들 마음에 들을 수 있을지 함께 일하던 동료 교사들과 원장 선생님 눈에 어긋나지 않을지 오로지 얌전한 디자인만을 찾았습니다 옷가게 주인이었던 제가 보기엔 외모가 큼직큼직해서 화려한 좀 더 파인 옷을 입거나 어울리는 옷이 따로 있어 추천해주곤 했는데 그 사람은 오로지 다른 시선만을 신경쓰며 옷을 입었어요 제가 계산을 해주며 벗은 옷을 정리하곤 투명스럽게 말했죠 아이 참 언니는 이런 옷이 더 잘 어울리는데 내가 더 아쉽네 이 정도는 입어줘도 크게 문제될 것 없는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보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더 깐깐하게 보는 것 같아 학교는 공무원이니까 만년 무기잖아 난 유치원 교사라서 괜히 학부모나 원장 선생님 입방하에 오르면 좀 그렇다니깐 나도 내 맘에 드는 옷 맘껏 입어보려고 샀는데 정작 살면 손이 잘 안 가더라고 라고 말을 해서 새삼 유치원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긴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꿈이 당시에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 옷가게 하기 이전에도 형편이 안 돼서 대학물도 못 먹고 번 돈으로 족족 동생들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기에 바빴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는지라 엄마 따라 손잡고 오는 아기들을 손님이 물건을 고르는 사이 항상 제가 아이들을 봐주고는 했는데 제 손님으로 오는 유치원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아들이었던 5살짜리 남자의 손을 가끔 붙잡고 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잘 봐주고 예뻐하니 어느 순간에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과자도 주고 음료수도 주면서 장난감 갖고도 잘 놀아주니 그 모습이 유치원 언니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 제가 동네 시장 사람들에게 일순우리도 하고 있었는데 몇 번 현금 세다가 언니가 오면 돈 얼마를 과자 사 먹으라고 떼주니 제게 어느 날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야 혹시 괜찮으면 옷가게가 아니라 유치원 운영할 생각 있어? 뭐? 유치원? 내가? 물론 지금 하는 옷가게도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거 알고 있는데 옷이란 게 워낙 유행도 타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볼 때는 교육사업이 좀 더 비전은 있을 것 같거든 자기 모아놓은 돈 있으면 나랑 같이 동업하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무슨 돈이 있냐면서 허하게 웃고는 그저 웃어넘기려 했는데 유치원 언니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교육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으며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안 듣는 척하면서도 다 듣고 있었더랬죠 그 언니가 당시 일하고 있던 유치원이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이 남편의 바깥일로 인해 급히 이민을 떠나야 한다며 유치원을 내놓았는데 유치원이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럭저럭 원생을 유지하는 유치원이라 사람들 보고는 다 돌아갔다는데 그게 워낙 자리도 좋고 앞으로의 비전이 있기에 자신이 돈만 있으면 제대로 인수받아 운영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자본금도 없었던지라 유치원 선생님 모두 눈길만 보내고 있는 실정이었고 만약 그 유치원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본인은 당장의 실업자 신세가 되기에 현금이 있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애들을 좋아하고 유치원 선생님이 꿈이긴 했지만 전문적인 대학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운영하냐고 했더니만 그때까지만 해도 원장들은 유아교육과를 나오지 않아도 되었고 정 걸리면 본인의 이름만 빌려서 대신 차려도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꿀 저로의 찬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비록 옷가게를 하고 있고 수입도 꽤 많이 나왔지만 언제까지나 옷가게를 하면서 벌어먹고 살고 싶진 않았어요 돈을 좀 만지면 저도 뒤늦게나마 제 공부도 하고 제 꿈을 실현시켜서 훗날 결혼해 제 남편과 아이들에게 당당히 나 사회에서 뭐하는 사람이다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존경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은 제게 과분하고도 이상향에 맞는 직업이었고 언젠가 제가 이룰 것이 조금 시기가 빨라졌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저는 큰 맘 먹고 단골 유치원 언니랑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돈을 탈탈 털고도 부족해서 빚을 얻어 유치원을 어렵사리 인수를 하게 되었고 모자란 돈은 전 유치원 원장님도 상황이 급했던지라 양보할 건 양보해서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타고난 장사꾼이었기에 본 뒤 사람을 잘 못 믿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 제 이름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고 관리 감독을 하면서 아래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끔 다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딱 봐도 제가 유학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듯하니 무시하는 듯 했지만 중간에서 언니가 잘 막아줘서 간신히 유치원 원장의 명맥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무시당하기 싫어 저는 그날부터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틈틈이 공부한 결과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방통대 유학교육과를 진학하게 되어서 본격적인 전문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공부는 쉽지 않았고 운 좋게 들어왔지만 헤쳐나가야 할 부분도 많고 공부할 분량도 산더미여서 나쁜 머리로 유치원 운영까지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언니한테 월급을 더 챙겨주며 유치원 재정과 사무일을 맡기기로 했고 언니는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덕분에 마음 놓고 공부에만 열중하며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앞서 말했듯 제가 온전히 사람을 믿는 성격은 아닌지라 틈틈이 언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시에 습격해 확인해 보고는 했습니다 그때 본 것은 언니의 남편이 가끔 유치원에 와서 일을 돕는다든지 언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키도 크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사람이었는데 여태 언니랑 오다가다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지나가는 얘기만 해 있는 줄만 알고 있었지 그에 대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어서 혹여나 사이가 불편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게 유치원에서 같이 일하며 언니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니 부부 사이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였죠 처음에 봤을 때는 언니 남편인지 모르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있던 낯선이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 누구세요? 어떻게 저희 유치원에 오셨어요? 아 사실은 윤봉훈 선생님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원장 선생님이시죠? 우리 애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언니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후다닥 나타났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 언니는 기분이 상한 것 같긴 했지만 그 덕분에 더욱 껄끄러운 일이 생기진 않았던 것 같다 믿었습니다 다만 언니 남편은 제게 들킨 이후로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었고 오다가다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언니 남편이 드나드는 것에서 그러려니 하려 했지만 직원이 아니니 자꾸만 불편하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미루고 있다가 안되겠다 싶어 언제까지 우리 유치원 일에 언니 남편의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한숨을 내신 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저기 영미야 미안한데 실은 우리 남편이 회사를 다니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게 되었어 혹시 너만 괜찮다면 우리 남편 유치원에서 허드린 일을 도맡아 해주면 어떨까? 유치원 비품들이나 무거운 것들 들 일도 많고 전에 원장 선생님께서도 틈틈이 남동생 분이 도와주시곤 했었거든 당분간 재취업할 때까지만 함께 일하면 좀 그럴까? 월급은 많이 책정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주면 돼 어차피 하는 일도 많이 없으니까 라며 일자리 청탁을 의뢰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쩔까 생각하다가 언니의 부탁이기도 하니 일단 그러라고 했지만 걸리긴 했어요 전부터 남자 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빈동대는 제 남동생들을 데려다 쓸까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일을 가족끼리 엮여지면 불편한 부분도 있고 신경 쓸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빡빡하게 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낫겠다 싶어서 저는 언니 남편을 유치원에 들이게 됐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 운명이 거대하게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일 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직원이 와서 회식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아주 거창하게 인상 깊은 소개를 하더라고요 남편분은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윤보은 선생님 남편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건 말끔하게 잊으시고 성실한 사람 이창주라고 불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우리 원장 선생님 나이는 어리시지만 졸업하시면 아주 든든한 우리 유치원의 울타리가 돼주실 듯해요 교육사업도 사업인지라 사업가 마인드와 아이를 위한 교육자적인 마인드가 공존해야 하는데 원장님은 딱 알맞으신 인재이신 것 같습니다 라며 딸랑거리고 원장인 저를 한껏 띄워주었는데 말솜씨를 보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휘황찬란했고 분위기 메이커로서 항상 흥을 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먹할 줄 알았건만 유치원 젊은 선생님들은 말빨 좋은 언니 남편의 등장으로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항상 으쌰으쌰하니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가더라구요 간혹 언니가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볼 때 무슨 걱정이 많냐고 슬쩍 흘리니 그럴 때마다 언니는 남편을 향해 재취업 못하고 유치원에 눌러앉을까봐 걱정이라고 둘러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남편 덕분에 유치원인 날로 번창하며 인기 유치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걸 보니 제가 인복이 있다 여겼고 월급도 제대로 주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언니 아들도 우리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면서 언니 가족들은 제 유치원에 모두 몸을 담게 되며 저는 이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싶어 흘러가는 대로 두었죠 저는 곧 유학교육과 졸업을 앞둔 채 마지막 학기만을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밖에 깜깜해질 때까지 원장실에서 업무를 보는 동시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기치 못하게 밖에서 똑똑 노크소리가 나더라구요 원장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다 건강 해치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벌써 퇴근하실 시간 훌쩍 넘으셨어요 라면서 언니 남편 이창주씨가 뜬금없이 떡이다 빵이다 음료수까지 살뜰하게 챙겨오는데 다른 유치원 선생님들은 미리 다 퇴근한 상태이고 언니도 아들이랑 같이 퇴근한 걸로 왔는데 어찌 뒤늦게 유치원에 들른 것인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죠 혹여나 유치원에서 쫓겨날까봐 싸바싸바하러 온 것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실은 제가 조만간 재추업이 돼서 유치원을 곧 떠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원장님께 그간 감사했다는 인사도 드릴 겸 기다렸어요 근데 워낙 바쁘신지 바퀴 한 번 안 나오셔서 제가 간식거리 좀 들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정말 멋지세요 뒤늦게 공부하면서 진로를 바꾸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애엄마한테 들을 때마다 의지가 굉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하곤 있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다 언니 덕분인 거죠 뭐 그보다 이창주 선생님 덕분에 저희 유치원 많이 발전했는데 제 취업돼서 떠나면 아쉬워서 어떡해요? 물론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저희 유치원으로선 좋은 인재를 놓친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한데요? 제가 넉살좋게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은 빙글에 웃으며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할 얘기가 끝났는데도 이내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주춤주춤거렸습니다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묻자 그 사람은 망설이다가 저를 보더니만 은근슬쩍 두 손가락으로만 제 블라우스 소매자락을 잡더라고요 우리 산책 좀 할래요? 밤공기가 참 좋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 밤이라서 그런가 언니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없어서 그런가 분위기가 이상 야릇해져 있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싫었고 함께 일하는 사람 무한 주기도 싫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얼떨결에 일어나 주변을 배회하기로 했죠 둘이 한참 동안 걸었을 때 말이 없었는데 유난히 그날 검은 밤하늘에 달도 크고 별도 많아서 모에 홀린 듯 감정이 이상해지긴 했습니다 평소 그저 그런 아저씨이고 언니 남편으로 밖에 안 보였던 그 남자의 존재가 위험스럽게도 갑자기 커지며 이상하게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두근거림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리 궁하다지만 유부남 그것도 언니 남편한테 미쳤다 싶고 이건 아니지 싶어 얼른 이성 챙기고 속으로 딴 생각을 하려 하는데 마침 제가 차가운 밤공기에 재채기를 하니 그 남자는 얼른 자기 옷을 벗어서 제게 건네주더라고요 미안해요 제가 괜히 산책하자고 해서 우리 원장 선생님 감기 들면 공부에 지장 있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보다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산책 나온 거였거든요 아 별말은 아니고 그냥 원장 선생님이랑 산책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참 그보다 우리 애 엄마한테 저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건 없으세요? 평소 보니까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는 것 같길래요 아니요 오히려 얘기를 많이 못 들어서 전 언니가 남편분이랑 사이가 좀 대면대면한가 싶었어요 언니가 워낙 친절하고 애교 맞는 사람이라 누굴 잘 챙겨주는 편인데도 이상하게 남편분 얘기는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유치원에서 뵈었을 때 이렇게 사이가 좋을 줄은 몰랐죠 정말로요? 제가 애 엄마랑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요? 라고 능청스럽게 답을 했고 저도 능청스럽게 끄덕이었습니다 행여나 자칫 잠시나마 딴 마음이 생긴 그 환한 달빛 아래서 그 남자한테 감정을 들킬까봐 더 오버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빠니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윽한 소같은 검은 눈동자에 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 그대로 비춰졌고 이거 밤의 기운에 홀려 안되겠다 싶어 제 감정을 열심히 추스린 후 춥다며 얼른 들어가려 하자 그의 말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애 엄마랑 사실 이혼했어요 제가 원래 이혼 후 아들 양육비를 꼬박꼬박 붙여주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자 애 엄마가 양육비를 받으려고 절 여기다 취업시킨 거예요 순간 경직된 상태로 당황스러움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며 소위 요즘사란 말로 멘붕이 왔습니다 물론 언니가 평소 성격과는 다르게 남편을 잘 안 챙기며 소 닭 보듯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건 연애 5년, 결혼 5년, 합이 10년 되었기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부부 사이도 덩달아 세월에 빗바랜다며 대변한 사이를 둘러대어서 그런 줄만 알고 철석까지 믿었는데 이혼했다는 사실에 충격이었고 양육비를 받으려고 전남편을 버젓이 데려와 우리 유치원에 취업시킨 것도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취업이 되었다면 그냥 떠나면 되지 왜 굳이 치명적인 이혼 사실까지 제게 밝히나 의문스럽기도 했네요 라고 말하고서는 찡긋거리며 옷을 나중에 받겠다고 하고서 곧바로 퇴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참으로 유치하고 어이없는 남자의 전략이지만 그때 연애를 알지 못하고 남자에 대해선 구질한 남동생들 밖에 구경 못했던 제게는 신선하고 설레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저는 억척스럽고 괄갈한 제가 아닌 볼빨간 청순한 수줍은 아가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하고 뻔한 전략에 넘어가다니 알고 있었지만 요동치는 제 맘은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 남자 생각에 잠도 못 잤으며 하물면 날이 셀 때까지 뜬 눈으로 지세 다음날 출근해서 언니를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 꼭 죄 지은 사람처럼? 평소 너 덥지 않잖아 제가 언니를 어색하게 대하자 점심시간 때 절 따로 불러내어 섭섭한 투로 말하는 언니였습니다 저는 어쩔까 싶다가 행여나 소문날까 싶어서 주변에 다른 유치원 선생들이 몰려들기에 언니를 따로 불러내었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죠 대체 왜 그런 거야? 이혼했는데 어떻게 전남편을 유치원에 오게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지만 나한테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언니 우리나라 여자 맞아? 언제부터 그렇게 신식이었어? 라고 말하자 언니는 제가 알고 있었던 것에 놀라며 눈을 세모로 치켜뜨며 입술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이 인간이 끝까지 행동조심 입조심 하랬더니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아 결국 들켰네 그래 나 이혼했어 어제까지 우리 유치원에서 일했던 사람은 내 전남편이고 그 사람 말맞다나 우리 이혼한 사이고 양육비 받아야 해서 재취업할 때까지 어쩔 수 없었어 이혼은 언제 한 건데?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어 사람은 착한데 워낙 능력이 없어서 대학물은 먹었는데 워낙 사람이 자유분방해서 직장을 오래 못 다니더라고 지 처자식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지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처음엔 홧김에 싸우다가 법원까지 몇 번 갔는데 이번에 진짜 이혼까지 가게 되었어 이혼하니까 사람이 정신이 들었는지 양육비 때문에 좀 성실해지긴 하더라 그랬구나 저는 저도 모르게 실망감 가득한 목소리가 뱉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 부부 정남이 떨어져 이혼했던 게 아니라 언니 딴에는 남편 벌에 고치려고 이혼까지 강행했던 것 같았어요 이어 말하길 전남편을 유치원에 들어와 일하게 할 때 이혼 얘기를 굳이 안 했던 것은 어차피 상황 봐서 재결합할 테니 굳이 할 필요 뭐 있냐는 거였죠 애만 아니었어도 깔끔하게 이혼하는 건데 그래도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애 키우기 어디 쉽니? 얕잡아 보고 논팽이들 달라붙을 텐데 구관이 명관이라고 애 아빠이니 버릇 고쳐서 데리고 살아야지 아마 내가 진짜 이혼 노장 찍고 이혼할 줄은 몰랐을 거야 곧바로 재취업을 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정신 차린 듯 하니 조만간 재결합 운 띄우면 아주 좋아서 방방 뛰고 난리 칠걸? 너도 알아도 남자는 진짜 여자하기 나름이라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것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와 남편의 완벽한 동상이몽이었죠 언니는 전남편 버릇 고쳐주려고 이혼까지 강행하며 재결합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젯밤만 해도 그 남자는 제게 묘한 운을 띄우며 꽃다운 가슴에 불을 지펴놨거든요 그날 달이 밝아서 홀린 분위기 때문이었던지 저의 정신은 이미 나가있었고 심장은 떨리고 있었는데 또 언니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머리가 나빠 잘못 이해한 것인지 그 남자가 정말 제게 추파를 던진 건지 당최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설령 그 사람이 언니와 이혼한 건 맞다 치더라도 백번 양보해 언니가 재결합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친한 언니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테고 그 남자를 마음에 두고 이어지는 순간 언니와의 사이는 끝이 되겠죠 거기다 유치원 원장이라는 작자가 괜한 소문이라도 휩쓸리게 된다면 드센 치맛바람 휘날리는 엄마들 심기를 거스르게 돼서 단번에 유치원 망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텐데 내가 왜 굳이 그 모험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잊자 잊어 그걸 제 마음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그 맘때쯤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동안 살림미천으로 써먹은 큰딸이 퍽도 불쌍해 보였던지 저희 엄마는 발빠르게 제 유치원 원장 이력과 유아교육과 대학물 먹은 것을 바탕으로 꽤나 잘 살고 능력 있는 인텔린 남자들을 마담뚜들을 통해 발빠르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선이라는 것을 난생 처음 볼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엄마가 제법 그쪽 방면에서 능력이 좋으셨던지 제법 굵직한 신랑감들을 모아오셨더라구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의 부모님이 함께 나와서 수줍은 젊은 미혼남녀들 소개하며 말을 잇다가 슬쩍 빠져주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치원 원장이 남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먹혔던지 저는 이미지에 맞게 미용실 가서 도회적인 느낌의 짧은 쇼컷에다 진주 귀걸이 목걸이를 끼고 투피스를 입고 나갔는데 상대 남자는 무려 소세지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물 먹고 지적인 매력을 발산하긴 했는데 저는 그 남자 머리가 가발이라는 것은 진작에 알게 되었죠 거기다 별로 세련되지 못한 외모와 조그마한 왜소한 덩치는 저를 내내 실없는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이가 나갔던지 계속 앞에 있는 발산 남에게 집중 못하고 달 아래서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원장님 어쩌고 했던 언니 전남편이 제 뇌를 자꾸만 각인시키는데 절대로 안될 말이었죠 누구 사업 말아먹을 일 있나 싶어 앞에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며 아니라고 도리지를 치고 있는데 이건 뭐 꿈인지 생시인지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는 맞선남 옆에 저를 휘둥그렇게 쳐다보는 다름아닌 그 남자가 있었던 겁니다 어? 원장님 맞죠? 원장님이 어떻게 입에 한껏 머금은 찬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앞에 있던 맞선남이 더러움에 인상을 찌뿌렸는데 정신나간 제가 옷이며 핸드백에 물에 젖자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서 닦아주는 매너를 보이는 언니 전남편이었습니다 같은 남자가 곁에 했으니 확실히 더 비교가 되더라구요 그날로 그 소세지 대기업 맞선남과는 바이바이를 해서 나중에 엄마의 잔소리를 갈아마셨는데 덕택에 저는 이창주 그 남자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 맞선남 대신 그 남자와 함께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돼지 누린내도 고소하게 만든 그 설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인연은 인연이네요 여기는 유치원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우릴 못 알아볼 거예요 원장님 아니 영미씨 영미씨라고 불러도 되죠? 전 이선생님 언니 전남편 말고 그냥 창주씨 부르면 돼요 아 그걸 누가 모른데요 이창주 제가 그 남자 이름을 어떻게 읽는답니까? 창주인지 상주인지 어쨌거나 이름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보니 그 사람과 또다시 인연이 되었던 것이 신기하기만 했고 자꾸만 연속극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운명같은 인연인 것만 같아 자꾸만 착각에 빠져들며 시선이 갔습니다 온통 머릿속에는 그 남자의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서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싶어 결국은 안 돼요 안 돼요 하다가 대호로 바뀌어 저는 언젠가부터인가 유치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언니를 의식하고 있었던 건지 어디서 굴러들어온 고물차를 끌고 와서는 저를 태우고 이리저리 드라이브를 다니더라고요 난생 처음 불붙은 사랑의 마음은 멈출 길이 없었고 저는 그에게 홀딱 반해서 제가 유치원 원장이라는 사실도 있고 그 남자가 언니의 첫 남편이라는 것도 있고 언니가 그 사람과 재결합을 바란다는 것도 다 있기로 하고 그냥 감정에만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제가 유부남과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 남자도 저를 좋아했고 저 역시 그 사람한테 끌리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의리를 생각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지만 활활 불타오르고 사랑의 열정적인 여자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 남자 앞에서는 우정보다 사랑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선머슴 같던 저는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새, 행동이나 화장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사랑에 빠지니깐 예쁘게 보이고 싶고 관심 받고 싶었습니다 참 황홀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유아교육과를 무사히 졸업하고 일단 언니가 모르게 비밀연애를 하며 꽁냥꽁냥거리다가 자연스럽게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는데 좋으면서도 맘 한켠이 걸리긴 했습니다 양쪽 집안을 오가며 결혼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사람 어머님은 저를 참 마음에 드셔 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어리다는 것에 대해 큰 점수를 주더라고요 반면 우리 엄마는 고작 대학물까지 먹은 후 골라온 놈이 이혼남이라는 것에 대해 저를 걷어붙이고 말렸지만 고집센 절 이길 순 없었지요 어느 정도 결혼 얘기까지 맞춰놓은 후 뒤늦게 유치원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처음 본 사람이 언니였고 아무 상황도 모른 채 웃더라고요 너 많이 예뻐졌다 영미야? 오랜만이네? 유치원 출근 안 하는 동안 공부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좋은 사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니라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속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이상 언니를 기만하지 말고 창주씨와 제 사이를 솔직히 털어놔야겠다 생각이 들었네요 석고대제라도 하듯 화장기 없는 얼굴로 언니한테 침을 꼴깍 한 번 삼키고 큰맘 먹고 줄줄이 실토를 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인사드리고 결혼하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털어놓았죠 처음에는 언니가 무척 놀란 듯 일그러지다가 몸을 덜덜 떨며 주저앉았는데 생각보다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아닌 척하며 사색이 된 채로 떨떠름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애아빠랑 너랑 그런 사이가 된 줄 몰랐어 그럴 수 있지 사정이 어쨌든 우린 어차피 이혼했고 애아빠가 좀 잘생기고 멋지고 유머러스한 그런 매력은 있을 거야 근데 근데 영미야 그게 다야 그 사람 같이 살아보면 무책임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힘들기만 하다고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일일이 다 챙겨줘야 돼 시댁은 또 얼마나 아들 가진 유세 부리는지 상대하기 피곤한데 네 성격에 그것 다 감당 못해 내가 친한 언니니까 그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언니도 그런 창주씨한테 재결합 생각 갖고 있었잖아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끝이지 왜 이렇게 미련 같는데 우리 아들 아빠니까 그렇지 나도 우리 애만 아니면 그렇게 지긋지긋한 시댁이며 징글징글한 남편하고 재결합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영미야 너 이렇게 사태 파악 안 되는 애 아니었잖아 내 남편이라고 언니 남편 저는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 언니를 떼어내고는 그나마 준비해 줄 수 있는 두둑한 퇴직금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니 전남편이지 언니 전남편 미안해 언니 창주씨랑 미래를 함께 결정한 이상 언니랑 같이 근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건 퇴직금이야 그동안 우리 유치원에서 수고해 주었고 잘 지켜줘서 고마웠어 내가 그 사람 시켜서 애기 양육비는 책임지고 보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지내 언니는 워낙 똑부러져서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며 돈 봉투를 건네었는데 언니는 그 돈 봉투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이내 속에 있는 것을 세고는 단단히 마음먹은 듯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하다 못해 서늘한 언니는 더 이상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절 아끼는 동생이 아닌 철저한 전남편의 새 재혼녀로 보며 들을 하려 했습니다 좋아 너 이창주하고 결혼하는데 내가 아무 방해하지 않을게 애초부터 이창주를 이곳에 들여놓는 게 아니었는데 내 실수야 근데 내 입장에선 참 할 말 없지만 그거 배신감 크다 너 내가 분명 재결합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넌 알면서 내 남편 뺏어간 거고 이창주 그 인간도 네가 그럴 듯해 보이니까 나 보란 듯 널 꾀어내서 결혼까지 하는 거라고 둘이 쿵짝 잘 맞았다니 내가 어쩔 도리는 없지만 대신 두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너희가 바라는 대로 확실하게 끝내줄게 그게 뭔데? 조건 말해봐 생각외로 빠른 정리에 역시 언니답다 여겼고 뭐 이걸로 크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면 괜히 시끄러워지지 않게 처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현실적이고 똑똑한 언니는 신리에 맞는 조건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치원 나한테 넘겨 너 없을 때 내가 애지중지 내 몸같이 소중히 아끼고 다까운 유치원이야 어차피 너 나 아니었으면 이 유치원 인수할 수도 없었고 만약 내가 시끄럽게 한다면 문 닫을지 모르니 네가 최소한의 유치원의 애정이 있다면 온전히 나한테 넘겨 그리고 둘째는 언니는 역시나 우리 유치원을 탐내했고 두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애를 낳아서는 안 돼 애만 안 낳으면 난 결혼을 하든 지지고 복고 살든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창주한테 이창주 자식은 우리 아들 하나만이어야 해 그것만 약속하면 이창주에 대해 아무 관여하지 않을게 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당시 여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 가지고 애 가져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었죠 백번 양보해서 돈 욕심 둘째가라면 서러울 내가 유치원은 매입했을 때보다 3배 이상 올랐지만 원가에 넘겨준다고 했고 두 번째 애 포기하는 것은 당연히 못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여자잖아 선머슴 같지만 나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니 아이 갖고 가정 갖고 싶은 건 당연한 거야 언니가 우리 가족 계획까지 참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어쨌든 언니는 이혼했고 그 사람은 변심했고 나는 떳떳하니깐 라고 말을 하니 언니는 기막힌 듯 저를 어이없게 보다가 더 이상 설득하는 것을 버려두고 단 한 가지 조건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나와 우리 아이가 상처받은 만큼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태도가 확 돌변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킹기는 거 없으니 언니더러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그 이후부터는 언니가 유치원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전 잘못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남자도 저를 보듬어주며 전 저한테 미련이 없다고 못 받기도 했고요 언니는 남편을 되찾기 위해 별수를 다 써보며 아이를 주로 핑계를 떼고 어떻게든 그를 불러내려고 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언니의 성격을 알았던지 질린 듯 제 곁에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 믿음에 신뢰가 갔던 저는 그 남자와 드디어 꿈꾸던 웨딩마치를 올렸고 혼인신고서에 그 남자와 부부로서 동반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깟 서류용지가 뭐라고 제 친정은 애 딸린 이혼남이라고 싫어하고 동생들도 음흉하다며 색안경을 끼고 보았지만 제 남편이 된 이창주는 끄떡 않고 흔들리지 않은 채 재취업된 직장을 관두고 저와 함께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언니는 그가 한 직장에 오래 몸담고 있지 못한다며 불만이 많아서 벌을 꽂히려고 이혼했다고 했는데 그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성실한 사람이었고 힘든 일도 군말 없이 척척해내는 슈퍼맨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 사정은 있더라고요 난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좋은데 전처는 자꾸 전공 살려서 남들 보기 그럴듯한 직장 따박따박 나오는 안정적인 월급 있는 데만 골라서 일하라고 하는데 적성이 안 맞는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지금 전공도 그냥 대학 가려고 점수 맞춰서 간 거라 나랑 정말 안 맞거든 자꾸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내 버릇을 길들여야 한다고 이혼 얘기까지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뻑하면 이혼 얘기하며 사람 약점 잡고 애 보는 앞에서 네 아빠 덜 떨어져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혼한 거야 라고 그간 언니한테 남편 대접도 못 받고 구박받은 세월이 서러운 듯 눈시울을 불켰고 저는 그런 그를 위로해주며 남편으로서 다 감싸안고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욕했던 시댁에서는 말과는 다르게 며느리를 아껴고 모래도 예쁘다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맘 편하게 먹고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를 낳으라고 덕담을 해주기도 하며 절 위해 주었습니다 워낙 금슬이 좋았던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척하니 새 생명이 들었었는데 그 감동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일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제 결혼이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 언제부터인가 유치원 원생들이 하나 둘씩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거기다 기존에 저희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유치원 선생님들도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하나 둘씩 사직서를 낸 채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새내기로 온 한 여선생님이 저와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 있었는데 제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전에 일하던 윤 선생님이 옆에 유치원을 하나 인수받으셨는데 좀 작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던 선생님들도 최 모셔가고 원장 선생님에 대해서도 은근히 소문도 돌면서 학부모님들이 그쪽으로 다 가는 모양이에요 여선생님을 구슬려 소문에 대해서 캐보니 제가 전에 유학 교육과 가기 전에 시장에서 옷가게 했다고 뒷담화를 하고 자기 남편이랑 이혼 전부터 만나던 사이라고 마치 불륜으로 몰아가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 말과는 달리 내가 행복하게 잘 사니 샘나서 지지고 복구했나 보다 참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이 살을 덧대어 눈덩이처럼 커지니 이것 자칫하다 유치원 접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원생수가 무섭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이미 퍼진 소문 어떡하겠나요 심지어 저희를 믿어주시던 학부모님들도 저희 유치원 가방을 보면 다들 수군대는 통해 아이를 보내기가 부담스럽다며 자연스레 끊으시더라고요 볼장을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언니와 맞짱 뜨기 위해서 언니가 운영하고 있다던 작은 유치원으로 진격을 했고 그날은 유치원 무슨 행사가 있었던지 왁자지껄 사방이 오색찬란하게 꾸며져 있었는데 낯익은 유치원 선생님들은 저를 보며 경악하고 다들 피했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원장이었던 언니가 나오게 됐죠 살짝 배부른 재배를 보면서 세모눈을 치켰뜨고는 우아하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남의 남편 뺏어 살더니 기어코 아이를 가졌어?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네 모든 걸 다 빼앗고 반드시 내가 당했던 거 그대로 너한테 돌려줄 거라고 너 우리 애아빠 요즘 우리 집 드나들며 애랑 잘 지내고 있는 거 모르지? 넌 모르겠지만 조강지처랑 첫정인 나이가 남자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야 조만간 애아빠 우리한테 돌아올 거니까 그때 다른 여자한테 뺏긴 내 심정이 어떤지 생각해봐 라고 이를 부득부득 깔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깐 남아있던 미안함도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믿었고 신뢰도 두터워서 무슨 말을 하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쯤 되니 발악하는 언니가 가엾더라고요 언니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시험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고 있다 여겼죠 저는 마냥 이 이상 우리 유치원에 대해 헛소문 퍼뜨리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했습니다 물론 언니가 옷장사하는 나를 현재 유치원 원장의 위치까지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맙긴 하지만 덕택의 언니가 우리 유치원의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하면서 꾸려나갔고 몰래 유치원 비품이다 뭐다 한 걸로 횡령한 것도 나 알면서도 눈 감아줬다고까지 얘기해주니 뻔뻔스럽게도 낯짝 두껍게 증거 없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 어쩌고까지 하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서로 못 볼 걸 보고 끝까지 가보자 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죠 집에 오니 남편은 새내기 교사한테 제 소식을 들었던지 무척이나 제게 미안해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뱃속 아기 태교에만 신경 써야 할 제가 유치원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다 자기 때문이라며 미안해 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다 각오한 거고 당신은 지금처럼 주대만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했네요 하루 이틀 버티고 있는 가운데 저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알게 모르게 상당했던지 병원에 실려가며 링겔 맞으며 뱃속 아이를 지켰습니다 유치원이 이대로 억울한 소문에 끝나버린다고 할지라도 일단 유치원보다는 새 생명이 우선이었으니 참 마음을 비우고 아이를 지킨 다음에 나중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고 언니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은 매일매일 다정하게 들려서 저를 돌봤고 중간중간 언니에게서 노림수 있는 접근들에 대해 고스란히 제게 보고하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니는 도끼 품고 아득바득거리며 엄한 소문을 퍼뜨려 제 유치원을 동네에서 퇴출시키려고 했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지 않습니까 아무 응대를 안 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유치원은 점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정작 유치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원장을 하니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쥐어짜는지도 알았던 모양인지 우리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갔던 유치원 선생들도 끝내는 우리 유치원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예쁜 딸을 하나 낳게 되었는데 제가 바라던 아들을 낳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도 시댁도 제게 뭐라 하는 사람 하나 없고 언니의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챙기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유세불이던 언니도 반응이 다 이러하니 제풀에 떨어져 나갔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유치원만큼 발전이 더딘 게 화가 나던지 아예 던져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래도 언니 아들은 당신 친아들이니 잘 챙겨라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가 뭔 잘못이냐 다 어른들 잘못이지라고 영거푸 말을 했지만 남편은 그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며 제게 신경 쓰이지 않게 했습니다 언니는 우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고 애 낳고 잘 사니 심술이 났던지 이윽고 머지않아 재혼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보란 듯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죄다 청첩장을 돌렸다는데 그것도 재혼 상대자가 무려 의사라며 동네방네 자랑했답니다 의사도 언니가 재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상처받은 남녀가 만났으니 부디 잘 살기를 바랬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언니한테는 따가알맞은 신랑감이라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재혼한 후 잠잠해지자 남편은 그제서야 억누르고 있던 부정을 쏟으며 아들을 챙기려 보러 다녔고 항상 저와 우리의 길을 같이 동반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젠 인연도 악연도 아닌 못도 아니게 돼버렸지만 그래도 아들 덕분에 가끔은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쿨할 수가 없는 우리나라 정서 덕분에 껄끄러운 관계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지만 아들이 왔다갔다 하며 양가 부모님 잘 모신 덕분에 팔자에도 없는 의붓아들 효도받고 있네요 벌써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우리 부부는 사이에 딸 하나 그리고 아들 하나 입양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유치원 일이 적성에 맞았던지 저처럼 뒤늦게 유아교육과를 나와 유치원의 공동원장이 되었고 후에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치매 걸린 양가 어머님들을 돌아가면서 모시며 성 역할에 차별 없는 평등한 부부 사이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몸소 보여주며 교육자로서 함께 늙어가고 있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언니가 내 진정 은인이긴 하네요 나중에 훈낼 눈 감기 전 언젠가 잔 부딪혀가며 속풀이 한번 실컷 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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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